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해시태그 마이 러브 러브 댄스쿨 챌린지 많이 참여했나요? 참여했나요? 친구들이 참여한 영상을 루시와 스텔라가 모두 확인했지롱! 했지롱! 아니 아니 함께 배우면 그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완전 뿌듯했잖아요! 뿌듯했지 뭐야! 아직 도전을 못한 친구들은 앞으로 배울 안무들과 함께 올려주면 루시와 스텔라가 모두 찾아볼 테니 천천히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마이 러브 러브의 신나는 댄스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면서 함께 같이 신나는 댄스를 즐겨보아요! 즐겨보아요! 내걸! 좋아요!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마이 러브 러브 안무가 아니라 하트하트라는 노래의 춤의 기초인 기본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다들 하트하트 노래는 모두 알고 있겠죠? 당연하죠! 하트하트 써줄게요! 친구들처럼 루시와 스텔라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우리 같이 신나게 배워볼까요? 렛츠 고!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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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기 전에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세요! 깜짝 놀랐지 뭐야!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고! 자 오늘은 총 2개의 포인트 기본기를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루시와 스텔라가 귀여운 이름을 지어봤어요! 첫 번째 돌려 돌려 골반! 두 번째 으쌰으쌰 바운스! 자 그럼 우리 같이 안무를 배우러 가볼까요? 위캔 댄스 콜! 첫 번째 먼저 돌려 돌려 골반을 배워볼 거예요! 따밤! 먼저 팔 동작을 가슴 위에 살포시 얹어주고 또 골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나 좀 어렵죠? 왼쪽에서 오른쪽 어떻게 돌리라는 거냐? 이것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지렁이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이해하기가 쉽답니다! 지렁이! 네 꿈틀꿈틀 거리는 지렁이를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렁이를 왼쪽부터 오른쪽!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완성! 30초! 쿨! 가슴에 손을 얹고 시시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빠르게 시시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좋아요! 다음은 으쌰 으쌰 바운스! 으쌰 으쌰 바운스! 뭔가 으쌰 으쌰 힘이 되게 낮지 않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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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난다 지금! 힘이 난다 빨리 배워야 된다 빨리 알려주세요! 자 그 마음을 다해서 한 발로 뛰면서 이렇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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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줄 거예요! 오! 너무 쉬운데요? 시아 리더가 된 것처럼 시시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좀 더 빠르게! 시시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오! 너무 신나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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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주기만 했는데! 잘한다! 이렇게 으쌰 으쌰 힘이 난다고요! 이렇게 애구나 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도 루시와 스텔라처럼 이렇게 힘이 붉은 붉은 으쌰 으쌰! 이렇게 솟아나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안무를 노래에 맞춰서 춰볼게요! 춰볼게요! 널 사랑해 하트 애트 써줄게요 친구밖에 모르는 내 커다란 마음에 들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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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사랑해 하트 애트 써줄게요 하트 애트 써줄게요 친구밖에 모르는 내 커다란 마음에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수부터! 박수부터 치고! 박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또 새로운 곡이라서 오늘 배운 기본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루시와 스텔라의 동작을 조금 조금 느리게 재생하면서 연습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루시와 스텔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오늘 배웠던 포인트 기본기를 모두 마스터했는지 게임으로 체크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좋아요? 그럼 렛츠 댄스 콜! 널 사랑해 하트 해트 써줄게요 친구밖에 모르는 내 커다란 마음의 들어와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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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배워본 안무 모두 기억했어요? 기억했나요? 오늘 배웠던 기본기 안무를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하트하트 하트하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하트하트의 다음 안무를 배워볼 거니까 절대 까먹지 말고 루시와 스텔라가 금방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 렛츠 콜! 해피 패밀리 캐리 렛츠ants